네, 요즘 뭐 예전에 취재할 일이 좀 많으실 텐데 아침부터 잘해서 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저도 오랜만에 처음부터 영화를 쭉 봤는데 많이 씻으라고 많이 외롭고 하네요. 좀 와주셔서 감사하고요. 뭐 혹시 이따가 얘기를 좀 같이 얘기 나눌 수 있으면 더 좋겠고요. 고맙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아침부터 이렇게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우리 손잡이 아스테에서 청년 역을 맡은 구교안입니다. 연락에서 반갑습니다. 고생을 하고요. 네, 안녕하세요. 루즈웨어 베스트에서 서우 역할을 한 서우 김사연입니다. 반갑습니다. 사실은 또 우리 명견환 배우님하고 같이 연극을 올리시는 김소희 배우님도 오늘 함께 같이 영화를 모셨는데 출연, 어머님 역할로 출연하셨는데요. 세 번 일단은 모시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고요. 제가 먼저 여러분들이 질문을 고민하겠습니다. 제가 먼저 여러분들이 질문을 고민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4